Q. 왕초보 대표의 미니미니 김민희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대표 미니미니 김민희입니다. 굿모닝 에브바디 중독성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도 미니미니 마유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자 오늘은요 우리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우리가 또 일상영어 그러니까 뭐가 나올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 저희가 표현하고 싶어도 안 돼가지고 소통 부제로 저희가 약간 사이가 어긋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도 기대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왜 아무래도 스케줄을 소화하시다 보면 피곤하고 이럴 때 많죠? 티 내고 싶을 때 있어요. 그거 좀 알아줬으면 근데 말이 안 되니까 그냥 말 안 되고 그냥 아니야 뭐 아니야 뭐 이렇게 하는데 다크서클이 막 내려와 있고 이런 상황 뭔가 피곤해 보이는 상황에 대화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일단은 미션이 뭔지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미션 일단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미션 공개해. 오늘의 미션. 미션 1. 새벽 3시까지 일했어. 미션 2. 큰 프로젝트가 있거든. 아우 피곤해. 요즘에 제가 일이 많아서 어제도 새벽까지 일을 했더니 아침에 커피 생각이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카페에 갔다가 피터를 만났죠. 하이 피터. 아우 거기 하라. 아우 머리 하라. 아우. 아우 머리 하라. 아우. 아우. Hey Minni. Uh. Are you all right? You look tired. What's up? What's up? What's wrong? 아우 왜 또 영어야 내가. 아우 나 어저께 3시까지 일한 사람이라고요. I. I. I was just waiting for high work 저가... την 설계드로...? 하여튼 가라고요? 못 알아듣겠다. 마요샘!